네 독야 레전드에서 아 독야 레전드 취급합니다 만 1,2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손님들의 인기도가 점점 높아지네요 물건이 좋다는 사실에 주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대물나라 예쁜 채여사에게 문회하시면 예쁘고 착하고 좋은 가격으로 견적을 보죠 독야 레전드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이들 보고 있기 때문에 2년 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익히 잘 알리라고 봅니다 독야 레전드 취급하니 문회하시기 바랍니다 네 독야 레전드 취급합니다 현금가면 조금 더 우대해서 좋은 가격으로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